오늘 며칠이에요? 루시시, 그리스시, 케데린시, 신티언시, 엘리시, 켈리시, 인데시, 에쥔언시, 데시커시, 멜치, 엔디시, 메인시, 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해요. 자, 같이 봐요. 퀴즈, 퀴즈 해요. 자, 레지스톨이 뭐해요? 등기. 등기. 보통.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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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나왔어. 뭐? 뭐예요? 2 ADAPT 응? 적응, 적응 하자, 적응 하자, 적응 approximate 뭐라? 정도, 정도 commencement 졸업식 졸업식 맞아요? 봉이? PAPER 뭐예요? ADAPT 자, 핸드폰 핸드폰 Take carry 가져가다 To break 깨지다 깨지다 다 같이 깨지다 깨지다 도와 드리다 도와 드리다 도와 주다 Okay? 아직 들어있다 들어있다 자, 레디? 됐어요? 감사합니다 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습해요. 복습해요. 배웠던 거. 복습해요. 루인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어요.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애드리안씨. 어제 뭐 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 만났어요. 애드리안씨. 앤디씨.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한국에 여행 하거든요. 한국에 여행 하거든요. 한국에 여행 하거든요. 셜비씨.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왜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거든요. 맛있거든요. 애드리안씨.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오케이, 투미.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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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싶어요. OK, make questions with your partner with each item, OK? So, I give you five minutes. OK, from top to bottom, OK?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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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 will try to answer. OK, I want to speak Korean.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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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OK, I will try to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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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a first question. OK, I will try to answer. I will try to answer. In the sense of surely, so, certainly, definitely, indeed, and that kind of meaning. So the situation in question ought to happen. So, we already learned the O-I-A 해요, O-I-A 해요. So let's remind you first and catch the difference between O-I-A 해요, O-I-A 해요, and O-I-A Chio. O-I-A Chio is more subjective obligation, so judgment. O-I-A 대다, O-I-A 하다 means should and must. 자, 우리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돼요, 되다. 자, 다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공부해야 하다. So, 해야 되다 is more colloquial, and 해야 하다 is more formal, slightly formal. So, O-I-A 하다 becomes O-I-A 해요, in conjugation. So, O-I-A 대다 becomes O-I-A, 돼요. O-I-A, 돼요, actually, I-O, oil. In this case, O-I-O. Contraction, now, O-I-A, 돼요. O-I-A 돼요, 기억나요? 자, 우리 같이 잠깐 연습해요. 자, 내 남자, O-I-A, 여자친구는 O-I-A야 돼요. M-C, 내 남자친구는 착하다?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는 잘생겨야 돼요. J-N-A, 네, big sentence. PICK UP. PICK UP, PICK UP ONE THING. CHOOSE ONE FOR YOUR BOYFRIENDS. 際 남자친구는 재미있어야 돼요. 공부 잘' Tomorrow, sponge, dropping, 2019. Yeah, J-N-Aên 친구는 Yeah, yeah. 아, 그래요? 네. 남자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남짓을 너무 많이 본인만이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오아야 돼요? 한 줄, 한 줄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오, 오케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김태씨 공부 잘해야 돼요? 고씨 노래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돼요? 메인씨 내 여자친구들 잘해야 돼요? 착해요 기억해요? 내 여자친구들 예뻐요 아, 예뻐요 쉬어주세요 재미있어야 돼요? 애티야씨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태트리씨 남자친구들 착해야 돼요? 배치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맞죠? 네, 남자친구들 공부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잘생기다는 별로 없어요 잘생기다는 아, 안 맞네요 그죠? 재미있으면 되나요? 오케이 자, 오아야지요 오아야지요 지금 몇시예요? 지금 몇시예요? 지금 몇시예요? 지금 몇시예요? 1시 1시 낮 1시예요? 밤 1시예요? 낮 1시예요? AM 낮 or 밤 what isn't day 그렇지 밤 1시예요 밤 1시 When is she for A, and is she for B? 읽어보세요. I'm trying to, which I love you. Means? 무슨 뜻이에요? I should. I should. Indeed, I should. I have to. 자, 몇 시에요? 9시에요. Shall we see for A, and is she for B? 읽어보세요. So, I should eat. I should eat. Yeah, I should. Indeed, I should eat. Yeah. Certainly, I want to eat. I have to eat. Hmm. Catholic C for A, and C for B.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야 지어 자, 어떤거 무슨 뜻이에요? I'm still studying 아하 What is it? I'm still studying I'm still studying 네 이제 집에 가야 지어 네 Certainly, I have to go home Certainly, I have to go home 앉아 I have to go home 제 집에 가야 지어 제 집에 가야 지어 이제 집에 가야 지어 가야 지어 인터프리케이션 트랜스테이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진지아 시고를 에 테일리시 보기 니가 보세요 내 시험 이제 집에 가야 지어 이제 해야 지어 그래서 이제 해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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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have to study 한 번 더 MC4A 제날드 저는 저는 저녁에 먹고 많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먹어야 지요 그레이스 씨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I have no money so I have to eat because I don't have money so I have to certainly I have to eat and make one 하나 더 so I hav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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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읽고 어 만나다 becomes 만나요 right? 또 아야 지요 becomes what? 만나요 지요 만들다 만들어야 지요 만들어야 지요 만들어야 지요 예약하다? 예약해야 지요 예약해야 지요 certainly I have to reserve 자 우리 같이 연습해요 대학교에 가려면 If I intend to enter the quality 제스카씨 대학교에 가려면 공부해야 지요 공부해야 지요 아주 잘했어요 공부해야 지요 공부해야 지요 SAT를 해야 지요 SAT를 해야 지요 SAT를 해야 지요 usually we take the test take the exam 시험보다 SAT보다 SAT보다 과 과 과 과야지 예 잘했어요 SAT를 봐야지 SAT를 봐야지 OK 세이리씨 살찌려면 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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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셀 그렇지요 많이 먹어야 지요 많이 먹어야 지요 많이 먹으면 살찌요 많이 먹으면 살찌요 살찌려면 많이 먹어요 김대씨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지요 운동해야 지요 운동해야 지요 비콜씨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집에서 만들어야 지요 오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지요 오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지요 홈메인 커피 Okay, how about Curve? Curve 커피, 맛있지요? 의인씨,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야지요 약을 먹어야지요 오, 기억했어요 말고, 기억해요? 말고? 말고, 엔딩 말고 엔딩, 이제 쉬워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하면 바로 그 말 샐러드 다이어트를 먹으면 먹어야 지요 샐러드를 먹어야지 샐러드씨 교통이 막히면 택시말고 지하철을 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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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에디야씨 여행을 먹고 오시니 여기가 있어요 어 잘했어요. 써야지요. 쓰다? 쓰다 become? 써야지요. 황금 말고 신용카드를 써야지요. 잘했어요. 자, 핸드업을 써요. 자, 핸드업을 써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답을 적으세요. 자, 핸드업을 써요.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업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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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영상 pau는 제 생각요. 네, I think so.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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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고 descobrir 놀라기 네, 아니, 아니 아니 좋겠지 내가 불구하고 언제든 친리 씨 부자가 되려면 나시 줘야 되지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지요. 돈을 안 써야지요. My advice is this. 돈을 안 써야지요. 돈을 안 써야지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쓰다. This means spend money. 돈을 안 쓰다? Do not spend spend money. Justine. 부자가 되려면? 친구는 못 도야죠? Ask your friends.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국말로? 친구는 못 도야죠? 친구에게 You need to ask your friends to get money. To give you money. OK.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Oh, it's different.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ask.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You're going to learn the 달라고 하다. In 311. So next year. Anyway, 돈을 달라고 하다. Ask your friends. Ask money.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어려워. 건강해지려면? Grace. 운동해야지요. 운동해야지요. I agree with that. Any. 건강해지려면? Win. 건강해지려면? Salad man. Salad man. You eat. Only. OK. 건강해지려면? 건강 음식을 먹어야지요. Happ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요. 네. 괜찮아요. 자. OK. Shall we see. 멋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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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Chris, he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He's talking about. Oh. Ah. 멋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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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여자가 돼야죠. So. How could I be. 멋있는 남자? Oh. I, certainly I could. I have to be. 멋있는 여자. That's my suggestion. 제가 말할까요? 네. 팀 대신. 멋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백화점에 가야죠. 백화점에 가야죠. 백화점에 가야죠. 이것분에 부닫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백화점에 가야돼요. 이것분에 부담 때 공GoodKophE. BMN falchE. 예. 멤버들. 굉장히 cool. 반드시 소 Keller. 그벌아죠. Q.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 Q. 한국에 가야해요. 한국에 가야해요. Q. 한국 친구 사귀어야 해요. 오늘 우리 더 와야 해요. 내일 우리 더 있어요? Q. 리서비션. Q. 내일 워크워크 다시 내는 거예요. Q. 착용할 수 있는 이곳에 가야해요. Q. 구원 루eon 다녀오세요.